음악 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 1 3순환 기출특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강좌를 수강하시기로 하신 분들은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은 들어야 돼요. 물론 제가 강의 중에 1강 2강 3강 강의 초반부에는 계속 주지를 시킵니다. 이 강의는 어떤 강의이고 아이러니 하죠. 이미 강의를 듣겠다고 오는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이 강의는 어떤 강의다.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된다. 얼마만큼 풀어야 된다. 진행 방식은 이러하다.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기 전에 컨셉과 사용법 이런 것들을 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치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부터 보지 않습니까. 막 부딪히면서 매뉴얼 안 보고 막 부딪히면서 쓰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험생이라는 것은 워낙 시간에 많이 쫓기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마저도 아까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어떤 상태에서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라는 것들을 미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OT를 듣는 경우는 이 강의를 들을까 말까 뭐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 기출 강의들도 워낙 많고 기출 문제집도 워낙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괜찮은가? 뭐 좀 유명하되는데 뭐 이 강의 괜찮을까? 교재 괜찮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뭐 한 15분에서 20분 남짓대는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니까 또 이 강의마저도 OT마저도 배속 기능을 또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1배속으로 좀 저를 좀 제대로 느끼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또 1.8배속 뭐 1.4배속 이렇게 듣겠다면 뭐라 하진 않겠어요. OT니까 뭐 알아들을 수 있다면 잘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출 문제 학습의 중요성은 제가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학습 중에 하나죠. 일단 개념 완성. 가장 중요한 게 개념 완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유형들이 자주 출제되고 그런 주요 유형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풀 알고리즘 접근법 이런 것들을 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익히는 작업은 거의 필수 과정입니다. 뭐 연간 커리큘럼을 보더라도 또 학습 단계를 보더라도 개념과 기출은 필수죠. 뭐 심화는 선택일 수 있어요. 그죠. 학생들의 개별적인 사정 학습 단계에 따라서는 또는 뭐 여름 문풀도 뭐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근데 뭐 파이널도 그렇죠. 몇 회차 푸느냐 할 거냐 말 거냐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 기출을 안 하고서 수능을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출 문제를 보긴 봐야 될 텐데 뭐 워낙 이제 시중에도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기출 강의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정보가 너무 많고 할 것이 너무 많으면 그 자체로 또 쓸데없는 고민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시간을 또 갖게 되는 것인데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것이고 다만 기출 문제가 중요하니까 많이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 학습이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효과가 없다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또는 의미 없는 양치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이 푸는 게 나쁘진 않죠. 많이 풀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습니다. 많이 풀면 풀수록 채화도 되고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또 적게 푸는 것보다야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그 순기능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왜 이러지 말자. 왜 이러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단계 대부분 기출을 보는 단계는 빠른 학생들이 한 12월에서 1월 좀 빠른 학생들입니다. 개념을 이제 시작한 단계 여기서 이제 기출을 병행을 하죠. 처음에 빠른 학생들이 개념과 기출을 병행합니다. 조금 늦은 학생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2월에서 한 3월 어느 정도 개념 진도를 나갔을 때 또는 개념을 끝냈을 때 기출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중간에 뭐 과목 변경을 한다든지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한 뭐 5월에서 한 6월 6평 다 돼서 기출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 좀 막차를 탄 건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 어느 시기라고 하더라도 매우 바쁜 시기죠. 다시 말하면 이 때는 개념하느라 바쁘고요. 그 다음에 뭐 타과목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단일과목만 놓고 보더라도 쭉 여러분들이 해야 될 스케줄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주어질 뿐이에요. 무제한적으로 시간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더더군다나 특히 이 시기라면 좀 모르겠는데 이 시기는요. 이 시기는 아직 개념이 적응조차 안 된 시기거든요. 개념이 채화도 채 안 된 시기입니다. 이때 문제를 많이 푼다? 풀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천문항을 푼다? 풀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천문항을 풀다 보면 문제를 제대로 음미하고 제대로 반복하고 유형을 또는 풀이법을 제대로 정리할 만한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확장한다라는 의미 많이 풀므로써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라는 의미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경험의 확장보다는 경험의 확장 문제 풀이 경험의 확장보다는 굳이 하나 선택하라면 그죠? 풀이 알고리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대한 알고리즘 또는 접근법의 채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시기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실력이 쑥쑥 늘고 그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9월 모평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9월 모평 이후. 그때는 저도 양치기를 강조해요. 많이 풀어라. 지금은 많이 풀어도 된다. 물론 전제가 있죠. 기본기가 확실할 때. 근데 지금은 아직 기본기가 충분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기본기가 쌓이기 이전의 경험을 확장하면 확장하면 오히려 자신감만 떨어지고 반복 횟수가 줄어듭니다.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얼마만큼의 학습의 효율을 높일 거냐라는 차원에서는 지금은 많이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푸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풀기 적합치 않은 시기다. 지금은 꼼꼼하게 반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주의상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 반복 강조하네요. 선생님 반복. 여러 번 봐서 그렇죠. 첫 문제를 한 번 보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이라면 300문제를 세 번 보는 게 더 나아. 제가 지금 이거 주장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럼 반복이 중요하니까 여러 번 풀면 되겠네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렵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단순 반복은요. 자꾸 답이 외워집니다. 문제만 봐도 답이 떠올라요. 2번이었지 않나?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풀이도 역산이 돼요. 2번인데? 그럼 풀이가 역산이 돼요. 원래 풀어야 되는 순서대로 안 풀게 됩니다. 그럼 풀이가 짬뽕이 돼요. 문득 문득 막 떠올라요. 풀었던 기억들이. 그래서 풀다 보면 약간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내가 푸는 건가? 공부를 하는 건가? 알고리즘을 익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 회상에 의존하는 그런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이런 반복은 조금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워서 푸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또 반복을 제가 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치기가 나쁘다. 아니었죠. 지금 시기는 조건 없는 양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양치기를 할 시기는 아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지금 단순 반복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는 단순 반복은 학습의 효용성 그리고 흥미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 반복은 문제가 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 선별된 이 주요 기출 문제라는 건 선별된 기출 문제죠. 얼추 꼽아보면 기존 교육과정까지 다 통틀어서 지금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 물리학원에 수능에 출제를 할 수 있는 형식의 범위가 일치하는 기출 문제들을 대략 꼽아보면 한 천에서 한 천이백여 개 정도 됩니다. 대략 천여 문제 정도 돼요. 전체 다 모으면 기존 기출에 작년에 치러졌던 적합도가 높은 그런 수능 기출 문제들을 모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시중 문제집들이 대부분 이 정도 되거든요. 시중 문제집 마더 뭐 그죠? 무슨 이 스토리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런데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언급하기는 그런데 이런 대부분 시중 기출 문제들은 그냥 책이 두꺼우면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꺼우면 학생들에게 안심감을 주고 많이 푸는 게 좋지 않나? 같은 값을 내고 천 문제 들어있는 것보다는 천이백 문제 무난 경쟁을 하죠. 무난 우수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때려 넣어요. 근데 막상 풀어보잖아요. 풀어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미 앤수행 같은 경우는 잘 알 텐데 풀다 보면 굳이 이걸 또 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 수준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이것도 문제고요. 그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 풀어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모아놓다 보면 변화된 컨셉을 반영하지 않은 부적합한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질려 있습니다. 막대다 넣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뭐 부적합하거나 또는 단순 반복을 떠나서 별로 의미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쉽거나 너무 유형이 안 맞아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의 문제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굳이 다 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뭐 볼 만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뭐 다 풀어볼 만한 여유도 되고 난 3년 뒤긴 하지만 수능 물리학 선택 확정적이고 뭐 이런 경우라면 드물게 쓰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막 1년이라는 아주 짧은 수험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실력을 단기간에 상승시키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걸 뭐 다 강의를 듣거나 또는 다 풀어보거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선별을 했다라는 거죠. 선별된 꼭 봐야 하는 의미 없는 중복을 좀 피하는 그 다음에 유형이나 경향에 맞는 선별된 기출문제 대략 한 300여 문항 정도 됩니다. 문항수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대략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세 번 보자가 아니라 이건 오리지널 문항이죠. 오리지널 문항입니다. 주제별 문항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리지널 문항 그리고 한 번 변형해서 선지를 변형해서 OX 문항 이게 사실 OX로만 바꿔도 푸는 맛이 달라요. 단답형 문항을 예를 들면 합답형 문항으로 바꾸거나 합답형 문항을 OX하는 게 합답형이에요. 그걸 주관식으로만 바꿔도 프리를 적용하는 제가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복습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발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물리 문제들은 기역을 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니은이 풀리고 니은을 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디귿이 풀리는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안에 알고리즘이 내재되어 있는 문항들이 많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된 문제들이 많아요. 물론 가끔 요상하게 꼬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역을 바탕으로 니은을 니은을 바탕으로 디귿을 저는 뭐 속된 표현으로 문제가 학생들을 멱살 잡고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디귿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통 시킵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알고리즘 조건분석과 알고리즘 접근법에 대한 확실한 연습을 하려면 원래는 디귿만 풀어보면 좋다. 이거 없이 되게 빡세요. 그냥 가이드 해주던 앞에 답지들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풀어야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 과정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바꾸면 사실 저희도 이제 기출 변형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기출을 많이 손보게 되면 그 기출의 본연의 맛은 또 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일당백 커리큘럼 이후에는 조금 변형된 기출들을 실제로 보게 될 거고요. 문항의 형태 자체를 바꾼 숫자를 바꾸거나 이건 그런 변형은 아니에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문제를 싹 바꿨으면 선생님 사실상 기출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빙자한 실전 문제 아닌가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원래 틀거리는 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의 경향 분위기 유형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원형은 그대로 살려져 있고 접근하는 방식들을 좀 바꾸는 거죠. 실제로 원래 문제를 풀고 답지별 OX 문항을 풀고 그리고 그걸 다시 주관식 형태로 재구성된 문항을 풀다 보면 단순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은 싹 사라집니다. 그 자체로서 의미 있는 진도를 하게 돼요. 조금 더 속된 편으로 빡세지는 거죠. 그리고 채점할 때도 좀 달리 채점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문항별 채점하던 걸 기역, 니은, 디귿 답지별로 채점해 보고 하면 본인이 얼마나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얼마나 문제를 풀어서 맞췄는데 운이 얼만큼 따랐고 뭐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만천하에 좀 더 꼼꼼하게 변형 반복을 하는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사실 강의는요 세 권을 제가 다 풀어주진 않습니다. 다 풀어주진 않고 어차피 본질적으로 문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나 프리 알고리즘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의 껍데기 외형을 바꿨을 뿐이지 동일하기 때문에 강의는 주제별 강의만 진행을 해요. 원래 오리지널 문항만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제별 강의를 들으면서 1권을 다 마스터하게 되면 2권 그리고 3권으로 넘어가면 돼요. 다만 제가 권장하는 학습의 순서는 순서는 개념하고 병행하는 걸 보통 권장을 합니다. 개념강의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으면요 1권 파란색이니까 교재가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분필을 쓸게요. 1권 주제별 1권 1단원 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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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원 2단원 그리고 그 다음에 3단원 대단원 1단원 시차를 두고 학습하면 좋아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2권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대단원 1단원 시차 이건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이고요. 조금 여유가 없으면 끝나고 시작하면 돼요. 1권 끝나고 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건 뭐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느냐 본인이 물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학습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에 따라 좀 다르죠. 1권 끝내고 2권 왜냐하면 3권을 주면 현장에서도 그런 참사가 발생하는데 학생들이 지금 시기가 가장 의욕이 충만해 있을 시기다 보니까 3권을 딱 주잖아 아 이거 3번 풀으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숙제 검사할 때 야 여러가지 운동까지 풀어와 이러면 1권 여러가지 운동 2권 여러가지 운동 3권 여러가지 운동을 싹 풀어오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효과가 좀 떨어져요. 오히려 잊을만 하면 보고 잊을만 하면 보는 겁니다. 누적적 복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한 바퀴 다 돌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1단원 끝나고 분위기가 2단원으로 전환됐을 때 이거 잊을만 하면 시작하는 거죠. 잊을만 하면 감 떨어질 만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이 유지되죠. 유지되고 너무 모아서 반복해버리면 그 자체로 외워져요. 한 번에 똑같은 문제 세 번 푼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살짝살짝 틀을 바꿔놓긴 했습니다만 그래버리면 정말 단순변형 단순반복이 되는 거죠. 이 3순환 규제를 이 3순환 규제를 가지고도 신박하게 단순반복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수강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높고 만일에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되면 제가 현장에서 이거 보통 과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강 학생들 스케줄을 제가 대략 예상해보면 이게 보통 12월 말에서 한 1월 정도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시작했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정상적인 업로드 페이스나 본인의 학습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하면 아마 3권이 끝나는 시점이 빠르면 6월 모평 전일 거예요. 6월 모평 전에 끝날 겁니다. 그럼 좀 빠른 거예요. 개념 3번 반복하고 기출 마스터 하는 게 6월 모평 전이면 박수 받을만하다. 너무 오버페이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보통 특히나 현역들은 오늘 하루하루가 수험생으로 맞이해본 처음이잖아. 첫날이잖아. 예를 들면 오늘 뭐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1월 4일인데 그렇잖아. 이게 뭐 오늘 내가 고3 수험생으로서 맞이해본 첫 1월 4일이죠. 내일은 첫 1월 5일일 거고 1월 6일은 첫 1월 6일일 겁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매번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 좀 마음이 너무 앞서요. 기출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 세 권이 손에 쥐어지면 이거 빨리 빨리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빨리 EBS도 풀고 빨리 단원별 기출도 단원별 실전 문제도 풀고 빨리 파이널도 풀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6월 모평 전까지는 그러면 안 돼요. 6월 모평 전까지는 충분한 내공 충분한 어떤 기본 개념 또는 문제 풀이법의 채화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과 기출 거기에 하나 추가하자면 뭐 EBS 정리 조금 여유가 있으면 심화 정도까지만 마무리 돼도 충분한 거거든요. 개념 기출이 필수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빠르면 6월 모평 아마 조금 더디게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아마 스케줄상으로는 한 8월에서 한 9월 모평 직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강하는 거는 한 두어 달 안에 수강하는 게 좋죠. 수강하는 건 내가 강의는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수강은 완강하는 게 좋고 1권은 끝내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템포는 빨라질 거예요. 익숙한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한 달 반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3권 볼 때는 한 한 달 좀 빨라집니다. 실제로는 문제 풀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도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 돼요. 똑같이 하루에 뭐 20분 한씩 푼다 하더라도 아 이거 한 시간씩 걸렸던 게 한 40분 밖에 안 걸리네 한 2, 30분 밖에 안 걸려 이런 걸 또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세 번 반복하면 기출 문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거다. 주요 유형 뭐 킬러 유형을 포함해서 암기지향적인 문제까지 아주 지엽적인 암기지향적인 문제까지 대표 유형은 다 수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복하면서 몸에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한다. 교재는 아까 대략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제별은 오리지널 문항입니다. 오리지널 문항 펼쳐보시면 그냥 수능 문항이에요. 수능 문항 다만 유형이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단원별로 뭐 예를 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도 세부 유형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감을 다루는 문제 또는 탄성 퍼텐셜 에너지가 이용되는 문제 또는 충돌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융합된 유형 빈면 유형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세분화되어 있는 유형들을 오리지널 문항으로 정리하는 그래서 제가 강좌해서는 유형별 테마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문제만 푸는 강좌라고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개념도 살짝 정리해드리고요. 문제풀이 방법론이나 접근법들도 비교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유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팁들도 정리를 먼저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문항풀이를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 강좌 러닝타임은 좀 길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기출의 한 3분의 2 개념의 한 3분의 2죠. 이 기출 강좌지만 개념의 한 3분의 2 정도의 러닝타임은 되는 약간 볼륨이 있는 강좌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을 좀 철저하게 짜서 학습을 하지 않으면 밀립니다. 제가 이제 중간중간 계속 독려를 할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라 어디까지 예습을 해와라 마치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 듣는 것처럼 제가 쭉 끌고 갈 거니까 강의 중간중간에 오늘 내가 옷이 안 바뀌었다. 내가 오늘 3강까지 찍을 예정이어서 내가 옷 바뀔 때까지는 들어야 된다. 어디까지 풀어와야 된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제가 세세하게 다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하고 좀 호흡을 잘 맞추셔서 따라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X는 같은 문항인데 OX는 같은 문항인데 이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런 걸 합답형이라고 하거든요. 보기가 있는 ㄱ, ㄴ, ㄷ 형태의 문항을 합답형이라고 하는데 합답형은 약간 알고리즘이 살아있는 형태로 물어보는 게 학습 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가 어떤 조건을 빌미로 하여 풀이를 어떻게 시작하고 변수는 어떻게 설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첫 번째 주제별은 그냥 오리지널 문항을 원형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그 오리지널 문항과는 별개로 그게 뭐 단답형으로 되어 있든 합답형으로 되어 있든 뭐든 약간 학습 단계를 쪼개서 문항 해결 단계를 쪼개서 좀 더 정교하게 문항 풀이의 알고리즘을 점검해 보는 거죠. 채점도요. 문항별로 하기보다는 선지별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는 맞췄고 뭐는 틀렸는지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예 이제 수능은 오지선다형 문항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주관식 문항이 가장 까다롭거든요. 사실 수능에서도 수능에서도 탐구는 이제 주관식 문제가 없긴 한데 보기가 주어져 있는 이런 합답형 문항보다 그냥 뭐는 얼마니 단답형 문항으로 주어졌을 때 객관적인 난이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 풀이의 어떤 그 방향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 보기만 제시돼도 이 순서대로 풀면 되겠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단답형은 그렇지 않는데 그걸 아예 그냥 주관식 형태로 물어봐 버리면 되게 빡셉니다. 같은 문항이어도.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런 변형 구조 속에서 암기에 의존하지 않는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삼순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삼순환 기출 특강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가야 될 부분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는 뭐냐 그냥 외운 게 아니라 풀었던 문제 그리고 풀었던 문제의 조건과 풀이 과정에 대해서 마치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 여러분들보다 물리가 좀 좀 딸리는 친한 친구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들을 잘 이해시킬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하냐 자기 스스로에게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든 동생에게든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한 거냐 수준까지 체화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 조건 특정 조건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문제 풀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아 선생님 저는 실수가 좀 많았어요. 이번 시험에 왜? 뭘 실수했는데? 12번 문제인데 아 이게 뭐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었는데 분명히 이 부분을 못 읽었어요. 이 부분을 빠뜨리고 풀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제가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넌 읽었다. 너는 못 읽은 게 아니다. 읽었다. 넌 집중력이 떨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다. 보통 아 난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덜렁덜렁 하다가 실수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통 조건을 누락했다든지 조건을 오해하는 것도 실수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읽었겠지만 안 읽었을 리가 없죠. 읽었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는 얼마만큼 중요한지가 인지가 안 됐다는 것은 읽었는데 바로 휘발됐다는 건 인지가 안 된 거거든요. 인지가 안 되고 각인이 안 됐다는 얘기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의미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문제 조건을 분석하는 힘은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그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개념과 연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풀이법과 잘 비교 분석해봤느냐 속속들이 마치 자동차를 싹 분해해서 이걸 어떻게 조립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까지는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풀어서 답을 낸다라기보다는 문제를 낱낱이 해부해본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할 거예요.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낱낱이 해부해서 이 조건은 개념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네가 학습했던 기본 개념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는 A라는 풀이법과 B라는 풀이법과 C라는 풀이법이 있는데 어떤 유불리 장단점이 있는지를 낱낱이 해부해보고 비교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실질적으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문제를 풀 수 있겠냐고 안 돼요. 날림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항수를 지금 늘리면 나중에 여름쯤 가면 이 과정을 다 끝내서 이 과정을 다 끝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본 내공이 생긴 이후에는 500문제를 풀든 첫 문제를 풀든 2000문제를 풀든 가능합니다. 시간 효율성도 있고 이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길러졌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풀이법들을 수족처럼 다룰 수 있는 단계가 된 이후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양치기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지고 숙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특정한 유형을 풀어내는 힘 그리고 그 익숙함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럼 같이 뭐도 떨어져요?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늪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상세하게 조금은 선별된 문항을 여러 번 변형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는 학습을 기출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결국 마찬가지죠. 정답을 찾아가는 논리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다양한 풀이법 풀이라는 것이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물리 문항 특히 물리킬러 문항은요. 특정한 유형의 특정한 일관된 풀이법을 너무 고수해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강의는 300문제를 푸는 강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피로도? 이 강의를 들었을 때 강의의 실질불량은 한 5,600문항 이상을 푼 것 같은 느낌은 들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을 제시할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거의 뭐 두세 개씩은 그죠? 중요 유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첫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뭐 난 하나의 풀이법으로 정말 한 첫 문항을 풀고 싶어. 꿈이죠. 꿈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적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기가 힘들고 컨디션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문항에 따라서도 안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는 논리 논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풀이법들을 여러분들이 수족 다루듯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려면 결국에는 선별된 문항의 변형 반복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사실 이 천문항 속에 300문항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선별한 것도 이 천문항 1200문항 1300문항 정도 되는 원래 이 문항 풀이라고 하죠. 문항 풀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가면서 열심히 학습한 사람이 그럴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시중에 뿌려져 있는 그 천연 문항 정도 되는 기출문제집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우리 3순환 끝나고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그리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죠? 이걸 가지고 이걸 열심히 잘 마스터해서 이걸 다시 한 번 보시라고 확실하게 깨달을 겁니다. 아 이 천문항을 의미 없이 푸느라 개고생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별된 정의 문항을 자세하게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변형 반복하자 같은 시간이면 그죠? 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도 실제 지금 강의가 진행된 상태인데 훨씬 더 꼼꼼하게 올해 제 기조이긴 합니다. 훨씬 더 꼼꼼하게 워낙 제가 불친절하다는 약간의 세간의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특별하게도 모든 커리큘럼에 대해서 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물리를 조금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일련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확 달라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기출문제 학습을 이 삼순환 기출문제 특강 삼순환 기출 특강을 통해서 저와 함께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강의실에서 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핵심 키워드 그죠? 선별된 다시 한 번 반복 중요한 기출문제만을 의미있게 변형 반복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체화시키자. 이게 우리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출문제 학습법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1강에서 뵙도록 하죠. 그리고 미리 예습 범위를 지정해 줄게요. 강의 들을 거니까 예습은 한 2강 정도 듣는다라고 하면 제가 미리 번호를 알려드리죠. 2강 정도까지 들을 요량이라면 17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의욕뿜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뭐 무리 안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3강까지 들을 예정이라면 22번 만일에 4강까지 들을 예정이라면 33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강은 안 돼요. 한 번 할 때 한 2강씩은 들어야 뭔가 이렇게 확 달아오르죠. 예열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한 강 듣고 끝나는 거는 예열만 하다 끝나는 게 뭔가 물리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끝.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게 산뜻하게 저는 산뜻하게 공부를 30분에서 50분씩 끊어서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산뜻하기만 한 거예요. 알죠?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막 몸 풀고 예열시키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기본 동작하고 이러면 한 30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아 몸이 상쾌한데 이러면서 딱 끝. 그럼 운동 정작 하고자 하는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라는 게 막 이제 국어 공부하다가 국어적인 머리가 돼 있겠죠? 국어적인 머리가 막 돼 있을 텐데 물리로 전환했어요. 10분 쉬었다가 물리하려고 해. 근데 이제 물리를 바로 딱 들여다보자마자 물리적인 머리로 변하지는 않죠. 처음부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돼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한 2, 30분 하다 보면 처음에 좀 버벅버벅 하고 강의도 적응 안 되다가 한 2, 30분 하면 조금 적응되거든요. 예열된 거예요. 몸이 좀 달아오르고 머리가 좀 그렇게 굴러가기 시작해요. 물리적으로 엥 하면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잘 굴러가는데 아 산뜻하더라도 딱 끝 이러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거 너무 이제 뭐랄까 잔소리 같은 건데 똑같은 강의 또는 똑같은 공부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50분씩 끊어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물리공부한 건 한 20분씩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붙여서 100분 하잖아. 그럼 한 20분 30분 하면 예열됐을 거 아니야. 그럼 자그마치 100분 중에 2, 30분 예열시간 빼놓고 7, 80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 합쳐봐. 예열하고 제대로 된 공부 예열하고 제대로 된 공부 합쳐봤자 2강 기준으로 40분인데 이거는 두 개 딱 붙여서 하면 7, 80분이에요. 제가 조만간 TCC에서 또 장시간 학습법 장시간 학습에 대한 장시간 학습 몸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일설 썰을 풀 텐데 이 강의도요. 그래서 제가 2강 알려드린 거예요. 1강은 몇 번까지예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1강은 안 알려드려요. 2강이 17번까지고 다시 3강이 22번까지고 4강 의욕뿐뿐한 학생들은 4강까지 들어오시면 좋겠죠. 4강까지 예습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삼순환 기출 특강은 그것만 그 말씀 못 되었네요. 예습해 와야 됩니다. 예습해 와야 돼요. 대단원 1단원은 끝냈다라는 걸 제가 정리는 해드립니다. 정리는 해드리지만 대단원 1단원 개념을 듣고 어느 정도 정리는 돼있다라는 걸 전제로 수업은 하니까 그래서 대단원 1단원의 시차를 두고 학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습을 좀 충실히 해오시면 저랑 1강 때 뵙겠네요. 어쨌든 뭐 건강관리 잘 하시고 1강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단원 2단원 2단원